렌즈로바 2011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하는 경영상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 장착시 고객님은 DMV도 보신다고 하여 DMV 저각까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내용입니다. 음질전용 블루투스는 환전하는 블루투스 제품 중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며 음질은 CD보다 좋을 정도로 사운드에 모든 분들이 깜짝 놀라실 정도로 사운드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렌즈로바 2011년식 차량에 음질전용 블루투스 DMV 사용 감사평위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